신나는 팬케이크 파티가 시작됩니다. 멋지게 팬케이크를 굽고 친구들과 나누면 파티를 즐겨보세요. 모든 팬케이크를 토핑이 보이지 않게 뒤집어 놓습니다. 한 명을 요리사로 정하고 요리사는 프라이팬을 손에 듭니다. 요리사는 돌아가면서 합니다. 요리사는 프라이팬에 팬케이크 8개를 토핑이 보이게 올려 놓습니다. 이제 프라이팬에 팬케이크를 손목을 이용해 흔들어서 뒤집어 주세요. 혹시나 프라이팬 밖으로 떨어진 팬케이크가 있다면 앞면이 보이게 프라이팬에 다시 놓습니다. 초보 요리사를 위한 배려 하나도 뒤집지 못했거나 한 개만 뒤집었다면 그 상태에서 최소 2개 이상 뒤집을 때까지 뒤집어 주세요. 실력있는 요리사를 위한 보너스 만약 5개 이상 뒤집었다면 뒤집은 팬케이크 1개를 요리사가 가집니다. 요리사는 뒤집힌 팬케이크 중 한 개를 집어서 혼자만 앞면을 본 뒤 다른 사람 한 명을 손님으로 선택하고 물어보세요. 어떤 팬케이크일까요? 지목받은 손님은 어떤 팬케이크인지 추측하여 답합니다. 그리고 팬케이크를 공개합니다. 손님이 맞췄다면 팬케이크는 손님이 가져갑니다. 손님이 틀렸다면 팬케이크는 요리사가 가져갑니다. 누군가 12개의 팬케이크를 얻으면 게임 종료! 그 사람이 승리합니다. 팬케이크가 모자라 프라이팬에 8개를 채울 수 없다면 게임 종료! 팬케이크가 가장 많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팬케이크가 가장 많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팬케이크는 제가 blessがとう 시작했습니다. denying 팬케이크 아17 batt fermentation minutos istä 왔다 weapons 경제